안녕하세요. 토비 토익 강사 박정병입니다. 요즘 토익 시험에서는 단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휘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어텐드라는 단어입니다. 어텐드. 역시 찰진 단어죠.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올 때 어떤 예문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텐드는요. 뒤에 이제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화인 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워크숍이라든가 컨퍼런스, 트레이닝, 이너뷰 이런 단어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텐드도 물론 시험에 날 수 있겠지만 최근 시험에서는 컨퍼런스라든가 트레이닝 같은 명사를 쓰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텐드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한 표현으로서 뭐야? participate in 이라는 표현이 있죠? participate in. 자, participate i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participate는 뭐야? 참석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야? 얘는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동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뒤에 뭐야? in이라는 전지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묶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단어 어텐던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어텐던스. 역시 아시겠지만은 ANC로 끝난 단어는 뭡니까? 명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명사가 될 수가 있겠고 참여, 참석이라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기출 표현은 밑에 보신 것처럼 뭐야? 어텐더스 레코드라는 표현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흔히 이렇게 명사가, 명사를 수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 명사 수직하는 경우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 수직하는 건 뭐야? 흉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끔씩 이렇게 명사가 명사를 수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함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것은 어텐더스 레코드는 보신 것처럼 S가 붙어 있죠. 그죠? 복수로 주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어, 밑에 나와있네요. 그죠? Stunts with outstanding attendance record 자, 우수한 출석률을 가진 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 attendee라는 단어 나왔죠? attendee attendee는 참석자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 되어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음, attendant 밑에 보시는 것처럼 attendant라는 단어랑 좀 헷갈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attendee는 참석자라는 뜻이고요. attendant도 참석자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 attendant는 뭐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수행원이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아참 위에 보시면 attendance랑 비슷한 표현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participation 이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는 뭐랑 비슷한 단어? attendant랑 비슷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attendee랑 비슷한 표현으로써 뭐가 있느냐? parties parties fon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좀 같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ttendant라는 단어 수행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흔히 쓰는 용려로써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뭐야? fright attenda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right attendant 자, fright attendant는 무슨 뜻? 승무원이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보는 단어니까 꼭 알고 계시고 숙지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참 fright attendant라는 표현은 뭐야? 승무원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승무원은 뭐야? steward, stewardess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들은 뭐야? 남녀의 어떤 성을 구별하는 표현이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표현들은 요즘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은 통틀어서 그냥 fright attendant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죠. broaden 아, 역시 잘진 단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단 broad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밑에부터 말씀드릴게요. broad라는 단어가 있죠? 이 broad 자, broad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얘가 넓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넓은 자, broad랑 역시 비슷한 표현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단어가 뭐가 있냐? w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wide, 넓은 그런 뜻이 있죠. 그죠? broad는 품사가 뭡니까? 흉흉사입니다. 넓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역시 얘가 broad보다는 좀 더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단어로서 숙지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특히 두 번째 표현 broad rang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broad range 무슨 뜻이야? 넓은 범위 그 정도의 의미가 되어있고요. 이 broad range는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broad range 뭐야? 오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 묶음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로 뭐가 와? 복수명사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았지? 복수명사가 오는 경향이 있고요. broad range of products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다양한 제품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꺼번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와우 a broad knowledge of 이 표현이 있죠. 그죠? 이 표현은 좀 고전적인 건데 역시 knowledge는 뭡니까? 지식 아니겠습니까? 폭넓은 지식 지식이 폭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얘는 예전에 오브란 전사 쓰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오브란 전사 쓰는 것도 좀 숙지하시고요. 음... 그리고 아참 오답 유형으로써 뭐야? broad 쓸 자리에 뭐 써나? high란 단어를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high knowledge 무슨 뜻이야? 높은 지식 답 같죠? 아닙니다. broad knowledge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broad라는 형용사에 뭘 붙여 en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broad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broad는 동사로 쓰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개 이렇게 형용사에 뭘 붙여 en을 붙이면 뭐가 돼? 동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좀 신뢰를 드나면 shor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short은 무슨 뜻입니까? 짧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short에 뭘 붙여 en을 붙이면 뭐가 돼? short은 short은 무슨 뜻? 짧게 하다 줄이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 뭘 붙여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en으로 끝난다는 거 뭐야? pp라고 하죠? 과거문사 형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랑 좀 구분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고 형용사에 뭘 붙여 en을 붙이면 뭐가 돼? 동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pp, en 끝나는 게 뭐가 있죠? 뭐 take to, taken taken 이런 것들이 pp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시 en으로 끝나죠?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갈까요? 크리티컬 정말 그냥 비판적인 결정적인 중요한 와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뜻은 요겁니다. 비판적인 비판적인 요 표현이 가장 중요한 뜻이니까 비판적인 알아두시고요. 물론 결정적인 중요한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치? 뜻이 참 많습니다. 서로 뭐 연관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의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 일단 거기 보시면 얘는 보이시죠? perform critical task 이건 중요한 그런 뜻이겠죠? 그죠? 중요한 힘을 수행하다. critical shortage of skilled workers 무슨 뜻이야? 숙련된 근로자의 절대적인 부족 아 여기서 부족이란 단어로 안 하네요. 그죠? shortage 부족이란 뜻이고요. 얘도 항상 이렇게 오브랑 같이 붙어다닌다는 거 오브랑 천사랑 같이 붙어다닌다는 것도 좀 잊지 마시고 알아두시고요. 비슷한 편으로서는 좀 딴 말인데 rack 같은 표현도 알아두세요. 알아두지? 부족이란 뜻이 있고요. 얘도 디버거부터 rack of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알아두신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거 중요하죠. be critical of 무슨 뜻이야? 뭐뭇을 비판하다. 알았지? 그런 뉴스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be critical of the service 이렇게 나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비스를 비판하다. 그런 뉴스 항상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알았지? critical 쓰는 게 첫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생화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criticize라는 단어가 있죠. criticize는 ig 야 이거 동사죠. 동사입니다. 비평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 담겨있고요. critic 오 이 단어 좀 잘 숙지하세요. 알았지? critic처럼 이렇게 ic로 끝난 단어 ic로 끝난 단어 뭡니까?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economic 이런 식으로 경제의 뭐 그런 뜻이 있고요. 하지만 critic은 그냥 명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평가란 뜻이 되겠죠. 잊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의 문제에서 be critical of라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편에서 critical 들어갈 자리에 뭐가 써있어? critic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둘 다 형용사로 착각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critic은 뭐라고? 비평가란 뜻의 명사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iticism 역시 ism으로 끝난다는 뭐야? 비평 비판이란 뜻의 명사 알아 두십시오. 자 다음으로 가죠. defect 어우 좋아요. 결점 결함이란 뜻이 있죠. 그죠? 네 결점 결함 defect는 결점 결함 음 역시 잘 출제가 되는 단어긴 한데 그치? 바로 밑에 있는 파생어 보이시죠? 그죠? defect 디브가 조금 더 출제 빈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efect 제가 예전에서 책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어 자동차가 뒤에서 팍 박아버립니다. 알았지? 그럼 뭐가 돼? 어 결함이 생기죠. 그죠? 결점 결함 알았지? 그럼 쓰는 표현이 뭐야? defect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defect에 뭐야? 붙였잖아요. 그죠? defective 이건 뭐가 돼? 결함이 있는 알았지? 결점이 있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함인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가지 있죠. 그죠? 토익에서는 뭐 나오는 게 뭐 결함 있는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Merchandise라던가 혹은 뭐 Part 부품이죠. 그죠? Product 제품 이런 것들이 뒤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efect란 단어가 결함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 탈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탈퇴하다 알았지? 탈퇴하다 그런 뜻 쓰는 표현이 defect입니다. 알았지? defect란 단어가 명사로 쓰기도 하고 동사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런데 이 탈퇴하는 뜻이 있다면 명사는 뭐야? defect 디펙션 아이고 디펙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션 왜 안 써지는 거야? 자 디펙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디펙션이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야? 탈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럼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써야 돼요. 어영문제라 하죠. 품사 고르기 문제에서 명사를 써야 되는데 보기에 뭐가 있어? 디펙트도 있고 뭐도 있어? 디펙션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야? 대부분 사람들이 명사를 써야 된다는 감각관념이 있기 때문에 뭐 써? 명사어미로 끝나는 이 티아웬이 명사어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사어미로 끝나는 디펙션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디펙션이 답인 적은 없어요. 알았지? 결함 디펙트 잊지 마시고 더불어 뭐야? 디펙티브라는 단어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익스팬드 역시 기본 단어죠. 익스팬드 익스팬드는 뭐야? 넓히는 겁니다. 확장하다. 넓히는 거예요. 알았지? 넓히다 확장하다.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되겠고 자, 거기 보시면 넓히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익스팬드 컴퍼니스 비즈니스 회사 사업을 확장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고요. 익스팬드 마켓 뭐야? 시작을 넓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참 곤방 비슷한 표현 말씀 드렸는데 얘랑 비슷한 표현은 뭡니까? 이 단어 있죠. 그죠? 곤방 말씀 드렸으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자, 브로든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헷갈리만 한다는 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헷갈렸는데 이 단어랑 이 단어는 구별하셔야겠죠. 그죠? 익스텬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스텬드 익스텬드는 무슨 뜻이야? 역시 타동사고요. 얘는 뭐지? 확장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연장하다. 늘리다. 뭐 이래서 익스텬드 데드라인 마감위를 연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익스텬드랑 익스텬드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익스텬드는 뭐야? 확장이란 뜻이죠. 당연히 뭐 명사 의미니까요. 그지? 확장이란 뜻 쓰이고요. 밑에 보신 것처럼 익스텬션 프로젝트 당연히 아시겠죠? 확장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익스텬드의 명사는 한번 써볼까요? 자,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 역시 무슨 뜻? 연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알았지? 연장 잊지 마시고요. 자, 익스텐션은요. 그리고 좀 LC죠. 듣기에서는 뭐야? 내선이란 의미로 쓰이니까 내선 내선이란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내선은 회사의 어떤 부서죠? 부서를 연결하는 번호를 내선에 합니다. 알았지? 익스텐션 단어 좀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뭐 Part 2죠. 듣기에서 What is the extension for marketing department?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내선 번호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답은 뭘로 나올까요? 당연히 번호로 나오겠죠. 그죠? 번호로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Favorable 오, 좋아. Favorable은 호의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호의적인, 유리한 그런 뜻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Favorable 음, 기본적으로 뭐 조건이 좋다는 얘기는 그냥 조건이 호의적이다,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고 거기 기출 표현 같은 거 보시면 Under favorable circumstance Circumstance 뭐야? 환경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Favorable 알아두시고 자, Receive Favorable Review Review라는 단어는 뭐야? Review는 뭐 평가한 뜻도 있고 그치? 검토한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평가한 뜻이 되겠죠. 그치? 호의적인 평가를 받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자, Favorable Market Conditions 무슨 뜻입니까? 자, 호의적인 역시 시장 조건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대개 또 날씨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If the weather condition is favorable We'll go on a picnic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날씨가 좋다면 내일 소풍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고요. 날씨에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파생어로서 뭐가 있습니까? Favorably 호의적으로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호의적으로 자, Favorably는 무슨 뜻? 호의적으로 유리하게 그런 의미로 쓰는 편이 되겠고 어, 나왔네? Be Favorably Received 호의적으로 소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야? The book Was Favorably Received 한 번 쓰십니까? 그 책은 호의적으로 소용이 된다 즉, 그 얘기는 뭐야? 아주 평판이 좋다 알았지? 그런 의미로 쓰는 편이니까 역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Favorable에 관련된다 그래서 알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아, 참 이 단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 단어 대부분 다 아시는 단어가 되겠죠. 그죠? 자, Favorites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avorites Favorites는 무슨 뜻? 가장 좋아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죠. 그죠? 요거랑 Favorable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Favor라는 단어가 있죠? Favor는 무슨 뜻? 뭐 호의라는 뜻도 있고요. 부탁이라는 뜻도 있고 듣기에서 잘 나오죠? 듣기에서 뭐 Will you do me a favor? 아, 무슨 뜻입니까?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그런 의미로 들리니까 그거 좀 숙지하시고요. 대답 어떻게 나올까? Yes, of course 이런 식이 나오죠. 물론이죠. 그죠?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대개 전형적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Favor, 뭐 부탁, 호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요거 TV 선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무슨 뜻? 혁신이죠? 쇄신 그런 의미가 쓰는 표현이 이노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되게 혁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그지?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기술의 어떤 혁신 그런 의미가 쓰는 표현이 이노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음 요단어랑 좀 헷갈리지 마셨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요단어 요단어 요단어랑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래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래노베이션은 무슨 뜻? 이건 건물 쪽에 재건축 재보수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래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래노베이션 건물입니다. 건물 쪽에 재건축 재보수 그런 뜻이고요.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뜻이 래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구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나왔습니까?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혁신이 역시 형용사적이죠. 형용사고요. 역시 형용사 어미로 쓰였기 때문에 자, 이노베이티브 디자인 한 무슨 뜻? 혁신적인 디자인 뭐 그런 티되어 있고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 한 무슨 뜻이야 획기적인 뭐 혁신적인 기술 역시 이노베이션이나 이노베이티브 전부 다 뭐야? 기술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래노베이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지? 래노베이션은 뭐라고? 재건축, 재보수 이노베이션은 뭐라고? 기술 혁신, 쇄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편이니까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론치 시작하다, 내보내다 그런 뜻이죠. 이 론치라는 단어 사전에 한 번 찾아보시면 뜻이 아주 많죠. 처음 시작하는 것들인데 대부분 뭐 배 같은 거 띄우다 라는 뜻도 있고요.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뭐야? 론치가 되겠습니다. 론치 뭐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뉴클리어 론치 디텍티드 아, 좋아요. 자, 핵 핵미사일 발사가 뭡니까? 탐지되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론치는 뭐 발사하다는 뜻도 기본적으로 담겨있는데 토익에서는 그런 뜻도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론치는 무슨 뜻? 시작하다 내보내다 뭐 출시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론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명사로 뭐야? 출시 개시 그런 뜻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거기 예문 중에서 론치 더 북세일 이렇게 나아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예문 론치한 애드버트 타진 캠페인 이거 정말 진국이죠. 요즘 론치라는 단어가 답으로 나올 때는 항상 디버가 붙어있어 캠페인이란 단어가 항상 붙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캠페인을 보시면 보기 중에 론치가 있으면 답일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프라닥트 론치 상품 출시 역시 명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비슷한 단어 하나만 갈까요? 릴리이스라는 표현이 있죠? 릴리이스 역시 뭐야? 출시하다 내놓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명사로 출시 그런 기름을 쓰는 표현이 릴리이스가 되겠습니다. 영화 같은 거 개봉할 때도 이런 표현 쓰고요. 알았지? 자 론치랑 릴리이스 둘 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리이스 리이스 임대하다는 뜻이죠? 리이스 임대하다 물론 명사로 임대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일단 비슷한 단어부터 갈까? 비슷하긴 해요. 렌트라는 단어 있죠? 렌트 많이 들어보셨죠? 렌트라는 단어 자 임대하다 라는 뜻도 역시 있고요. 무슨 뜻? 그리고 임대라는 뜻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리스랑 렌트는 좀 구별하셔야 될 게 렌트는 주로 임대보다는 임대료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임대료 이것 좀 주의하시고요. 자 임대는 뭐라고? 임대는 임대는 리이스 임대료는 뭐지? 렌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안 써지네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 두시고요. 자 리스 유즈카 유즈카 중고차를 임대하다 그런 뜻이 돼 있고 before the 리스 expires 저리네요. 그죠? 이스파이어는 무슨 뜻이야? 끝나다 만기가 되다 그런 뜻이 돼 있고 임대가 만료되기 전에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리스 on the 아파트먼트는 뭐야? 아파트먼트 아파트 임대 계약 뭐 그 정도로 쓰는 표현이 되겠고 최근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좀 알아 두시고요. 리스가 나오죠. 그죠? 임대 계약하다는 뜻으로서 쓰는 동사 sign이란 동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았지? sign이란 동사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 단어도 좀 숙취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notice notice notice는 뭐야? 공지 공고 통보란 뜻이 있습니다. 명서 쓰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어 자체가 뭘로 쓰여? 동사로도 주로 쓰이는데 동서 쓰는 무슨 뜻이야? 일단은 뭐 알아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채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가끔씩 보입니다. 그리고 뭐 주목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notice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notice 흔히 그냥 통지문 통지 공고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숙취하시고요. 요거 요거 until further notice 무슨 뜻이야? 추후 통지가 했을 때까지 얘는 notice가 시험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요거 전치사 until이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았지? 그것 좀 숙취하고 계시고 자 notify 란다. notify notify notify는 무슨 뜻? 통지와 달리다. 일종의 notice의 어떤 동사 형태로 보셔도 상관없겠는데 역시 시험치지가 높은 단어입니다. 자 notify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밑에 보이시죠? notify her of your pres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온 것을 알리다.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여기서 notify는 중요한 게 뭐냐면 notify는 문장을 쓸 때 대충 이런 식으로 a of b 이런 식이 갑니다. 알았지? a에게 b를 통지하다 알리다. 그런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notify라고 비슷한 표현도 하나 써드릴까요? inform이란 단어가 있죠? inform inform 무슨 뜻? 역시 통지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써있네요. 밑에 자 notify 뒤에는 무조건 뭐야? 사람이 온다는 거. 알았지? notify inform 뒤에도 뭐? 사람이 올 수 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통지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뒤에 사람 있다. 보기에 notify 있다. 답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알았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네. 자 그다음 자 noticeable 당연히 뭐야? a, b, 를 끝나니까 뭐야? 형용사 되겠죠. 그죠? 주목할 수 있는 뭐 직역감 그런 뜻이고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저한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표현으로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어 리마커블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exceptional 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숙지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갈까요? negotiate 자 negotiate 혹시 at로 끝나는 단어는 뭐야? 주로 동사죠. 동사고요. 협상하다 결정하다 수행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negotiate는 일단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 되고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 없죠? 자동사는 뒤에 대상을 쓰기 위해서 뭐야? 전시사를 붙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뒤에 그냥 목적어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았지? 자 밑에 보시면 negotiate with the management 이렇게 나있죠. 그죠? 여기에 위실한 전사가 붙었잖아요. 그죠? 얘는 이 negotiate가 일종의 뭐야?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자동사는 목적 없는 동사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이렇게 전시사가 붙어있는 동사는 십중팔고 자동사다. 알았지? 그렇게 알고 계시니 좋아요. 왜? 타동사는 뒤에 벌써 목적을 쓰시면 됩니다. 전시사가 목적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알았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negotiate contracts contract은 뭐야? 계약이라는 뜻이 되겠고 자 negotiate price 가격을 협상하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negotiation 당연히 뭐야? Tion 역시 명사가 되겠고요. 협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숙지하시고 Negotiator 역시 얘는 뭡니까? 협상가 됐죠? 자 experience negotiate experience 경험이 있는 뭐 노련한 그런 요소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experienced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Negotiable 이런 말이죠. 협상 가능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얘는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독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salary is negotiable 한 무슨 뜻입니까? 월급은 협상 가능하다. 알았지? 그런 식으로 주로 독해 지문에서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봉 협상 하지 않습니까? 경력에 따라 협상이 좀 가능하고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예문이 나왔을 때 salary is negotiable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prefer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죠? 타동사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와있죠? 그죠? commuters 통근하는 사람들 있죠? 통근자들은 유지원료 대개 prefer 좋아합니다. public transportation 자 대중교통을 선호한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어있고 prefer는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알았지? prefer 음 특이사항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prefer prefer A to B 자 A를 B보다 선호하다 즉 B보다 A를 좋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가 있죠. 그죠? 자 영어에서는 2가 뭐야? 2부정사 2가 있고 전치사 2가 있습니다. 이 2는 뭐야? 전치사예요. 알았지? 어 2부정사 2는 2 뒤에 뭐가 봅니까? 동사원형이 오죠. 하지만 전치사 2는 2 뒤에 뭐가 봅니까? 명사약화라는 것도 오죠. 명사 뭐 대명사 이런 것도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prefer A to B에서 to는 뭐라고?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간단한 예문을 한번 써볼까요? prefer 저 선호한다는 얘기죠. 뭘 쓸까? 음 언 애플 사과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 되겠죠. 음 자 뭐보다? to a banana 자 바나나보다 뭐야? 사과를 더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지? 자 prefer A to B 알아투시고 그 다음 파생화로서 형용사로 쓰는 게 있죠. preferred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아주 우선히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뒤에 지금 보신 것처럼 방법 method 이런 표현들이 같이 붙어 다니니까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preference preference 이렇게 나왔죠. preference preference 무슨 뜻? 선호란 뜻입니다. 얘는 뭐 작년에도 한 번 나온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meal preference meal preference meal preference 음식 선호란 뜻입니다. 역시 복합명사죠. 명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인데 역시 한 묶음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회화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I have no preference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필요한데 I have no preference 무슨 뜻? 나는 선호한 게 없습니다. 그런 뜻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무거나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야? I have no preference 즉 선호한 게 없다. 아무거나 달라 그러면서 쓰는 표현으로서 part 2 듣기에서 역시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qualify 이 단어는 다른 강사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워낙 또 출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FY로 끝난 단어는 뭡니까? 얘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 동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qualify에서 날 수 있는 건 뭐 지금 보신 것처럼 파생어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qualified란 나라 있죠? qualified 자격이 있는 적임인 그런 뜻으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꼭 얘는 수거적으로 알아두세요. 수거적으로 be qualified for 알아두시고요. 자 무엇에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비 qualified 뭐야 투 플러스 뭐 씁니까? 동사 원형을 쓰죠. 동사 원형 자 비 qualified 투 부정사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죠? 뭐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쓰는 표현이 비 qualified 투 부정사가 있습니다.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죠. 두 개 한꺼번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qualified란 단어는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시험에 잘 나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으로써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 뭐가 있어? 엘리저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저블 엘리저블은 역시 적임인 자격이 있는 그런 뜻 쓰는 표현이 엘리저블이 될 수가 있겠죠. 잊지 마시고요. 요즘은 최근 시험에서는 엘리저블이 좀 더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밑에 보시면 뭐 알았습니까? qualification에 달았죠. qualification qualification qualification은 말 그대로 뭐 자격입니다. 자격 증명서 알았지? 그런 일쓴 편이 qualification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qualification의 단어가 나왔을 때 같이 보기에 있던 단어가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것도 명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quality란 단어 있죠. quality는 명사로 무슨 뜻? 품질이란 뜻이 있습니다. 질이란 뜻이 있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뭐야? 형용사로 뜻 쓰기고요. 형용사 쓰였을 때는 뭐야? 양질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revise 청바지 아닙니다. 자 revise는 무슨 뜻? 수정하다. 그죠? rev 다시 revise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revise 수정하다 재검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표현이 revise가 될 수가 있겠고 보신 것처럼 뭐야? 제안서를 수정하다 revise a proposal proposal 제안서를 수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자 명사 좀 알아두시고요. revision 자 revision은 무슨 뜻입니까? 수정번 교정번 그런 뜻이죠. 물론 수정 교정 그런 의미에서 명사를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make necessary revisions 필요한 수정을 가하다 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음 revise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좀 기억해서 revised 자 revised 또 뭐야? edition 이런 표현이 있죠. edition 우리가 흔히 edition을 하는데 그지? 자 revised edition은 무슨 뜻입니까? 수정판이라고 합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 수정하는 pp죠. 과거문사 형태로서 이거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revised edition 이 형태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판 수정판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ignificant 라는 말이죠. significant 중요한 눈에 띄는 뭐 상당한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형용사죠. ant로 끝났고 significant advanced advanced 무슨 뜻? 두드러진 발전 뭐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두드러진 뭐 상당한 그런 뜻을 쓰는 표현이 significant 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예에요. significantly 정말 중요하죠. 상당히 두드러지게 그런 뜻입니다. 대개 이 단어는 뭐야? 뭐 줄어드는 거 상승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과 함께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 보신 것처럼 be reduced significantly 상당히 줄어들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rise 아시죠? 오르다 상승하다 increase 역시 오르다 상승하다 significantly 상당히 상승하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significantly 비슷한 표현으로서 알아주실 것은 뭐가 있냐면 컨시더러블리 컨시더러블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컨시더러블리 컨시더러블리 다시 한 번 쓸까요? 컨시더러블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컨시더러블리 무슨 뜻? 상당히 역시 그런 뜻을 쓰는 표현입니다. 둘 다 같이 알았어요. 시그니피컨트리랑 컨시더러블리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실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최근 시험에서는요 비교급 있죠? 자 비교급 비교급이 뭔지 아시죠? 대개 뭐 ER 붙고 모아 붙고 이런 것들이 비교급 아니겠습니까?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뭐가 나와? 시그니피커트리랑 컨시더러블리 이 두 단어가 두 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시그니피커트리 뭐 하이어 뭐 상당히 매우 높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컨시더러블리 하이어 역시 뭐야 상당히 매우 높은 그 정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좀 알려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많이 났던 표현이 much가 있죠? 그 다음에 still라는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still still라는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even 정도 even even 정도 even 같은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자 even 같은 단어 알고 계셨으면 even은 뭐 아시죠? 스페이닝이 이렇게 가죠. even much still 이런 단어들 역시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서로 함께 숙제하고 계시고 최근 시험에서는 시그니피커트리랑 considerably가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서로 숙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자 시그니피컨스 중요성 중대성 와우 이 단어는요 중요한 것 같죠? 네 잘 안 나와요. 자 비슷한 표현 하나 써드릴까요? 뭐 아시는 단어로서 뭐가 있습니까? importance 이런 단어들이 그나마 비슷한 표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specific 이라는 뜻이죠. specific 세부적인 명확한 그런 뜻입니다. specific 음 명확한 세부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pect나 혹은 spec가 들어있는 표현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보는 의미가 있고요. ic 형용성 의미가 합쳐져가지고 specific은 무슨 뜻이야? 볼 수 있는 그만큼 명확한 그런 표현이 뭡니까? specific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ollow specific procedures 이렇게 나 있죠. 세부 절차 명확한 절차를 따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있는 단어 많이 보신 단어죠. 여러분들 specification의 단어 알았습니다. specification은 명세서 설명서 그런 뜻이고요. 뭐 기계 같은 거 사양이라는 뜻으로서 쓰는 표현이 뭐야? specification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및 product specifications 제품 명세서 일치하다 여기서 밑은 뭐 일치하다 맞추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specification 단어를 줄여서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아쉬운 건 아시겠지만 스펙이란 단어를 쓰죠. 스펙 스펙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스펙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능력치라는 의미로서 주로 많이 쓰죠. 스펙이 얼마나 돼? 스펙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뭐 학점이라든가 토익점수 자격증 개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 불러?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의 줄임명태? 스페시피케이션의 줄임명타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스페시파이 스펙이 뭐라고 했어요? 스페시픽 뭐 명확한 그런 뜻이고 스페시케이션은 뭐야? 명확한 설명서 명세서 혹은 사형이란 뜻이 있고 당연히 스페시파이는 파이가 뭡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다 그 정도로 했을 때는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자 유틸리티 자 보통 이게 복수로 봐야 쓰고요 일단은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유틸리티는 원래 1차적 의미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쓰임 뭐 유용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이 유틸리티가 되겠고 복수로 쓰는 무슨 뜻? 공공서비스 가스나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를 지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유틸리티죠. 실제로 가면 유틸리티즈로 쓰셔야겠죠. 그죠? 복수로 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거기 보시면 뭐 하나습니까? decrease 유틸리티 비율즈 공공서비스 육은 내리다 절대 안 내리죠. 요즘 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인크루드 유틸리티 이렇게 나아있죠? 공공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되게 주어로 인크루드 유틸리티에서 주어로 주로 뭐가 나올까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뭐야? 이런 단어 렌트란 단어 아시죠? 자 임대료는 인크루즈 유틸리티 사 무슨 뜻? 임대료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독해에서 가끔씩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좀 주의하시고 노 유틸리티즈 인크루디드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공과금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임의로서 쓰는 표현이 노 유틸리티즈 인크루디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았지? 인크루디드 이런 것도 좀 숙지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유틸리티 아까 1차 대인으로서 뭐 쓰임 뭐 이용 그런 뜻을 쓰기 다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듣는 게 뭐가 있어? SUV라는 거 차량이죠? 그죠? SUV는 뭐예요? 이런 형태야? 자 스포트 뭐가 있죠? 유틸리티 뭐야? 비어클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쓰는 차 스포츠용으로 쓰는 차를 SUV라고 줄여 씁니다. 알아두시고 자 밑에 유틸리즈 유틸리즈 있어 보이죠? 자 유틸리즈는 무슨 뜻이야? 활용하다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예전은 얘랑 비슷한 표현이 시험 실제 및 더가 높았는데 요즘은 잘 나오진 않고요. 유틸리즈는 그나마 좀 비슷한 표현 하나 써드릴까요? 테이크 밑에다 쓸게요. Advantage 오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지 이용하다 쓰다 예전에 좀 많이 수제가 됐던 편이니까 혹시 모르죠? 또는 알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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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절박한 그런 티 되겠죠? 얘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형용사인데요. 자 미팅 같은 단어 그치? 긴급 페이를 수집하다 Urgent Meeting 이런 식으로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자 명사로서는 뭐겠습니까? Urgency라는 단어 긴급 그치? 절박 화급 그런 티 되겠죠. Urgent Urgent 긴급한 절박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출제되는 단어 아니고요. 부사도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죠? Urgently 급하게 뭐 그런 식으로 쓰는 부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자 Voluntary Voluntary 자 우리가 이제 Voluntary라는 단어는 봉사의 무보수의 자발적인 흔히 이 뜻으로 잘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Voluntary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뜻이 있죠. 자발적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가 써있습니까? Do Voluntary Work 한 무슨 뜻?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자발적인 일을 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얘랑 비슷한 표현은 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Spontaneou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pontaneous 무슨 뜻? 어 역시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말도 좀 알았어요. 반대말 반대말은 역시 좀 어려운 단어죠. Mandator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그런 뜻이고요. 하나 더 Compulsory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Volunteer 라는 단어죠. Volunteer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원봉사자라는 뜻을 쓰이고 그리고 자원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알아두시고 Volunteer는 뭐야? 발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지? Volunteer 자원봉사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draw 자, 인출하다 철회하다 아, 이제 마지막 단어예요. 탈퇴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고요. 자, Withdraw 라는 단어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보신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그런 표현을 쓸 때 Withdraw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았지? Withdraw $100 from the account 어카운트는 뭔지 아시죠? 계좌라는 뜻을 쓰는 표현이 되겠고 비슷한 표현으로써 이런 표현도 왔어요. 윗을 빼죠 그냥 Draw라는 표현이 뭐야? 인출하다 그런 요소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인출하면 뭐도 해야 돼? 저금도 해야 돼요. 그죠? 네, 저금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두 개는 기억을 해두시겠죠? Defarci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았지? Defarcit 이런 단어도 좀 숙지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사는 보신 것처럼 뭐야? Withdraw 이렇게 AL로 끝나는 명사가 좀 드물긴 합니다만 Withdraw 물론한 탈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개 단어를 다 알아봤고요. 단어 양이 외우실 단어이 많다고 해서 지뢰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외우고 잊어버리신 게 좋습니다. 한번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단어가 자기 단어가 되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나중에 고득점을 위해서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